안녕하세요 달마의 낚시가자 입니다. 오늘은 가덕도 외양포에 왔는데요 이미 2마리정도 잡고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데 부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원님 중에 교교님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 침 침 침 히트 아 빠졌다 외광포 여기는 집어등도 필요없습니다 집어등 없이 가로등이 워낙 밝아가지고 집어등 없이 해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아 입질은 잘 들어오는데 편하고 잘 들어오네요 다 땡겼는데 입질이 잘 들어오는데 안녕 괴로워 unseren ちょっと 으 해산밭이네 산밭 해삼 가져갈거에요 해삼 어! 사진 안 찍었다 자 지금부터 K조법을 써보겠습니다 지렁이랑 새우랑 같이 써서 활성도를 더 높이는거죠 어 새우 쓰기 싫은데 이리와 함께 써서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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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못잡는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히트 히트... 히트... 역시 청계비... 아니지... 그릴... 역시 낚시는 그릴입니다. 와... 사이즈 좋아... 새우 쓰세요...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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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 역시 케이조버 낚시는 그릴입니다 체비는 이렇게 지렁이 달고 새우 달고 이렇게 잡았다 으아이 쉣 으아 앞에서 톡 떨어져 봤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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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랙을 조금 더 잠가도 되겠지요 아니 그건 네 방위지 놀고 싶으면 드랙 푸는 거고 안 놀고 싶어 잡고 싶으면 드랙을 푸는 거고 너무 좁으니까 터져서 0.2를 행임이 더 많이 썼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만 좁으니까 터지더라고 이게 조금만 더 좁으니까 터지고 지금 0.2 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터져가지고 오우 히터 오우 속성 나오네 그릴을 써요 그러면 아 아 나 좋았는데 며칠까지 좋아하던데 흐흐흐 속질 안 되니까 며칠까지 며칠까지 괜찮아요 오우 안 빠졌어 와 폴링이 왔데 입... 히터 놀이 왔는데 입질이 왔는데 잠깐만 이것만 끊고 할게요 갈게요 형도 K조법 써요 빨리 K조법을 써 우와 빠졌다 형 시키는, 형 하는 입질 패턴, 아 그 뭐고 챔질 패턴으로 했는데 빠졌어 아 그 마치야 이쪽으로 걸어요 이쪽으로 아니 그냥 물에 걸어 버려 애들이 아직 있어 빠지진 않았어 다음은 도 도 도 히트 차트아 어? 너 있었냐? 고양이 너 깜해서 안보였어 미안해 아 보이네 얼른 잡아줄게 근데 입질이 없다 오 뺐다 어디요? 그쪽으로 지금 집어든 이만한거 가져왔거든 응 아 근데 물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응 알았어 알았어 니가 히트야 그래 니꺼 왔다 아니요 큰거 조금 커요 조금 크잖아 자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둘이 가위바위보 해 허허허허하 잡아 트라다 여기 네 왜요? 응 글쎄 떨어졌어 응 클리어 껴봐 여기다가 끼는거 몰라요? 아니 대충 아는데 너무 끼.. 대충만 알지 새우를 일단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 이렇게 온전한 것들 있죠? 응 해서 뒤로 그래 등을 응 등을 타고 배를 타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등을 타고 끝에 와서는 밖으로 빼고 오케이 빼고 있습니다 근데 저 크릴이 조금 물렁물렁한 크릴이거든요 응 집으로 좀 할까? 크릴 크릴 어? 네 거랑 네 거랑 같이 켜놓던가 어? 우리 이제 오심밖에 안 봤어 뭘 해라구요? 네 거랑 네 거랑 같이 켜놓던가 지금 아 켜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 뒤에서 물어 아예 뒤에서 물어요 아예 뒤에서 물어요 아예 뒤에서 물어요 우레로 kor 왔습니다 everyone trays 파티 아이스크리 헤 наз未来 마지막 손 son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다가 또 털비데이 애들 가볍게 던지셔야 됩니다 세게 던지면 크릴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툭 하고 던지듯이 어 형님도 이제 새우 케이조법 갑니까 우와 뭐야 우와 줄이 걸렸어 보이죠 체비 날리게 생겼네 오 빠졌다 체수 오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끊겼다 고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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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크다 아 아 크다 아 아 크다 아 작다 아 아 뭐고 몇 마리라 으 으 으 으 3초 폴리 으 으 저 아 으 으 울겠다 나는 안걸리는데 왜 그러지해 2g 써지 sequel 1 1.5 써요 1 좀 없어 그래도 아 일정도 다 1.5 지금 내가 알아서 매워 왜 안오노 하고 있을 거야 집에 있는 고양이 한마리 하나는 딸내미를 엄청 따르고 한마리는 나를 따르고 아 예 그 툴툴 되겠다 누구 아 으 으 그럼 갑시다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쩌다가 내가 잡아야 돼 잘하는 형이 잡아야지 물이 많이 빠지니까 고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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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